안녕하세요 드림유기차 입니다. 자 이제 두번째 360도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분간은 간단한 작업할 때 이때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벽돌 두바레트만 하차하면 되죠. 우무빠레트 하나랑 조금 자녀분하고 두바레트 인데 말이 두바레트지 양은 얼마 되지 않죠. 딱 두번만 뜨면 됩니다. 지금 이제 이런 동영상 같은 경우 이리저리 돌려보시면 현장 상황을 아실 수 있을 거에요. 조립식으로 찍은 건물이죠. 조립식 찍은 건물인데 지난번에 판넬 내린 영상이 아마 어딘가 있을 거에요. 이렇게 돌려보시면 재미있습니다. 나름대로 물론 뭐 저는 재미있지만 다른 분들은 재미없을 수 있겠죠. 이렇게 인도에서 작업할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되죠. 제가 지겟발을 들고 있을 때 사람이 지나가거나 오토바이가 인도주행 많이 하죠. 인도주행하는 오토바이에 지겟발에 찍힐 수도 있습니다. 항상 발을 내려놓고 계셔야 되요. 저 화물차에 저 발을 다 풀 때까지는 지겟발을 딱 내려놓고 계셔야 되요. 지나가다니는 사람이 걸리지 않도록 자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다니죠. 대부분 잘 밑에를 잘 안보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연세드신 분들은 지겟발이 바닥에 다 있어도 거기에 걸려 넘어지시는 분도 있어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바닥을 안보고 다니고 있어요. 앞도 안보고 다니고 있죠. 그럼 뭘 보고 다니고 있을까요? 걸어다니면서 스마트폰을 합니다. 저도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어다닐 때가 꽤 많이 있어요. 잠시라도 스마트폰을 안보면 안되는 건지 몰라도 누구든지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냥 걸어갈 일이 있으면 스마트폰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완전 버릇이 됐죠. 지금은 그래서 인도에서 작업할 때는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안보고 와서 부탁치거나 지겟발에 걸려 넘어지거든요. 스마트폰이 정말 큰일을 한 거죠. 사람들이 안보고 다니는거 스마트폰만 보느라고 사고율도 어떻게 따져보면 더 높을수도 있어요. 자동차 운전함도 가면서도 신호대기할때는 스마트폰을 보죠. 그러나 저 역시도 그런 경우가 진짜 종종 있습니다. 제 자체도 그러다보니까 다른 분들을 탓할수도 없고 욕할수도 없어요. 그게 이제 습관이 되어버린거죠. 습관 이렇게 요걸 갖다가 저 위에 매너를 위에다 올려 놓을겁니다. 아마도 이곳에 이제 바닥을 할 것 같아요. 바닥을 하기 위해서 이 팔레트를 저 위로 올려 놓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팔레트 여기다 올리고 작은 팔레트는 또 요 벽돌 위로 올려 놓을 거거든요. 자 조심조심조심 올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360도 카메라니까 뒤로 돌려 보세요. 뒤로 돌려 보시면은 뒤에 또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있죠. 뒤에서 돌려 보면은 이렇게 되어있고 또 아래 보면은 밑에 뭐 물건이 있는지 어떤지 다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시면은 제 호스가 다 보이죠. 호스가 굉장히 피복이 다 벗겨졌어요. 이런 것까지 볼 수 있고 제가 평상시 못보던 거 저 역시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리저리 돌려 오겠습니다. 자 이제 작업이 끝나면은 지금 왜이러냐 이게 지금 쓰러졌었어요. 거치대가 쓰러져갖고 잠깐 방향이 이상하게 비쳤었거든요. 거치대 다시 잘 탄탄하게 세웠습니다. 제가 꽤 단단한 거치대를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360도 카메라가 무겁다 보니까 잘 넘어가네요.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쪽저쪽 봐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죠. 지금 제 지게차 지붕 위에 저 붉은 부분은 철판이거든요. 철판 철판에 저기다가 얹어놓은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제 캠을 거치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건데 저게 이제 조그만 돌멩이 같은 거 낙하될 때 저기 맞으면은 유리가 깨지지 않거든요. 그런 역할도 하고 안전장구 역할도 하고 거치대 역할도 하는 겁니다. 저기 있는데 저거 창 유리가 좀 덜 깨지죠. 저기 있으면은 이렇게 후진도 하고 이렇게 돌려보세요. 앞으로도 보고 뒤로도 보고 작업이 끝났습니다. 간단한 작업이죠. 정말 간단한 작업이에요. 이거 이제 사인 받고 사무실로 철수하면 끝이죠. 360도 영상을 편집하는 게 조금 더 쉬워졌어요.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벌써 두 번째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쉬워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촬영할 만한 곳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이게 이제 영상 촬영한다는 게 요즘은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지게차에 이렇게 거치대를 통해서 카메라를 휘황찬란하게 달고 다니면은 굉장히 호기심의 눈길로 많이 바라다 보십니다. 제 지게차가 내부를 보면은 모니터가 많이 달려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보고도 사람들이 지금 많이 놀래고 있어요. 아 지게차에 무슨 모니터가 이렇게 많냐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고 있어요. 다 이제 피로에서 제가 달아 놓은 건데 생소하시죠? 사실은 이렇게까지 많은 모니터를 달고 다니는 지게차는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모니터도 많이 달고 다니고 카메라도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또 이거 360도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뭔가 안테나처럼 뾰쭉 올라가 있으면은 더 많은 시선을 받게 되겠죠. 정말 많은 시선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극복하고 촬영을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능곡 이곳은 능곡 재개발지구죠. 이렇게 오른쪽에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고 있는데 이곳이 롭데캐슬이에요. 롭데캐슬 어쨌든 이제 오늘 동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